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고생했다며 어른 행세를 하던 나이 어린 손희똥서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개망신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듣기만 하다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싶어 저만 가지고 있으려 하다 문득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다 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쯤 되어갑니다. 30대 후반이지만 늦음하기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에요. 잘 아는 회사 동료가 주선해 주어서 편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정말 잘 맞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연아인데도 말이에요. 저도 평생 저보다 어린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었고 연아는 제 취향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저와 가치관, 취향, 취미, 생활까지 꼭 맞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과는 5살, 저와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손희똥서는 아주버님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저나 남편보다 더 어리다고 들었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아주버님 내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저와 연애하기 전에 이미 식을 올렸다고 하니 손희똥서도 꽤 어린 나이에 시집 온 거죠. 저도 남편과 결혼하면 시댁 식구 되는 거니 아주버님 손희똥서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시댁으로 처음 인사 갔을 때에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굳이 제가 인사 온다고 다 큰 아주버님 내외가 시댁에 와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시부모님께만 잘 보이면 되겠다 하며 불편한 마음 안고 갔었는데요. 이게 웬걸? 시댁 현관 밟는 순간 시부모님들 뒤로 아주버님 손희똥서까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남편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 어떤 분들인지 참 궁금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늘 볼 수 있어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손희똥서와의 불편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주버님 남편은 시부모님들께서 비교적 늦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시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자식들은 물론 그 처인 손희똥서와 저까지 참 예뻐하십니다. 첫 만남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손희똥서는 지금까지 시부모님께서 자기만 예뻐하다 저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게 불만인가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래 주말인데 오느라 오래 걸렸지 고생했어 하시면 꼭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손희똥서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고생은 무슨 시댁에 오는 건데 당연한 거지 하고 작게 말하면서 입까지 삐죽거려요. 제가 애써 무시하고 시어머니께 주말엔 어딜 가나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편이더라고요. 편하게 왔어요. 하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또 중간에 손희똥서가 먼저 집 나오면 다 고생이지 뭘 하고 빈정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참 거슬리고 안 입고 왔지만 참았어요. 손희똥서가 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저만 들었겠어요? 아마 시댁 식구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는 분이기더라고요. 저희 남편만 봐도 참 성격이 유순합니다. 아주버님은 거의 주변에서 소위 호구 소리 들을 정도로 물러터지신 분이고요. 시부모님은 늙음하게 얻으신 자식들과 처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셔도 속으로 삭히지 크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십니다. 딱 그 자리에서 손희똥서의 행동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저뿐이었던 거죠. 저도 나이 먹고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짬이 있거든요. 손희똥서의 행동 보니 앞으로도 저에게 시비 꽤 걸 것 같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저는 손희똥서에 대해 선 넘으면 가만 안 둬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만남때에는 말로만 비아냥거린 거였지 큰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인사를 드리러 온 입장이었고 손희 씨 눈은 이미 결혼해 시댁 식구였으니까요. 손님으로 가서 온 식구 먹은 밥그릇 설거지할 수도 없고 조용히 대접받다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부득부득한다 했어도 저희 시어머니가 말리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해서 2년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며느리들에게 한 번도 설거지를 시키신 적이 없으니까요. 저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건 손희똥서에게도 똑같이 대하세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 만날 때마다 손희똥서에게 들었던 말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행사가 있거나 제사를 지낼 때면 손희똥서는 고생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이 동서 지금까지 시댁 모든 행사는 내가 결정하고 진행했거든 식 올리면 동서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내 말에 잘 따라야 해 하더라고요. 손희똥서는 첫 만남때 혼자 궁시렁거린 것만으로도 이미 저에게는 참 인상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꼰대인 건지 동서와 저 둘만 남아 대화할 때 대뜸 반말을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제가 시댁에서 손희똥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니 서로 존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기분 상하게 꼭 윗사람인 걸 티라도 내려는 것처럼 이젠 만날 때마다 반말인 겁니다. 손희똥서 만날 때마다 은근 스트레스가 됐어요. 손희똥서는 저를 콕 집어서 동서 리모컨 좀 갖다줘. 과일 좀 깎아줘. 하면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켜대더라고요. 시댁 어른들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나이 어린 손희똥서에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시어른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잘 대해주시니까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1년에 손희똥서 만날 일이 10번이 되겠나 아니면 20번이 되겠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손희똥서는 시시때때로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이것저것 시댁 관련한 일에 저를 참여시키려 했습니다. 손희똥서가 요구하는 시댁일은 주로 형제끼리 돈 모아 용돈드리기, 여행 보내드리기, 선물해드리기 등등 참 다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손희똥서 본인이 다 해온 일이니 이제는 저더러 알아서 좀 하라는 말까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제가 더 배워야 하는데 아직 회사일이 바빠서요. 형님이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하고 아부아닌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럼 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나무라요. 바쁜 제게 굳이 전화기를 붙잡고 그래 동서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동서는 시댁일에 너무 관심 없다. 돈만 내면 다야. 나는 반반 결혼하면서도 시댁일이라면 부리나케 달려왔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며 일장 연설을 펼쳐요. 손희똥서는 아주버님이 대기업에 15년 가까이 다니셔서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눌러앉아 있는데 저는 달라요. 야근하는 날이 꽤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프로젝트 들어가면 남편이랑 집에 가서 얼굴 보는 거 아니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손희똥서에게 시댁일로 연락이 오니 미치겠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꼭 동서 문자 보면 전화 좀 해 하는 식으로 연락을 남겨놓거든요. 무시하고 싶어도 어쩌다 한번 중요한 연락이면 어쩌나 싶어 꼬박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바쁜 저에게 손희똥서가 결혼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혼수를 빵빵하게 했는지 시댁일을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 자랑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날이 왔습니다. 제 생일날이 다가와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축하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당연히 아주버님 손희똥서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모두들 즐겁게 식사하고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식사 끝나갈 때쯤 각자 준비해온 선물도 제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모두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 선물을 받고는 정말 놀랐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고 비싼 핸드백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선물 포장 뜯고 놀라서 여쭤보니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이라 해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소박해져. 또 기대하면 안 되는데.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웃는데 저는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분위기 참 좋았는데 손희똥서 표정이 썩 좋지 않대요. 또 평소처럼 트집 잡으려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일날 외식하고 난 바로 다음날 손희똥서에게 부리나케 전화가 왔습니다. 용건은 동창회가 있으니 그 가방 좀 빌려달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시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빌려주다니요. 손희똥서에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형님.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남에게 빌려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손희똥서는 기가 차다는 듯 혀까지 차면서 아니 동서 우리가 남이야? 말 한 번 서운하게 하네?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으니 혼자서 딱 하루만 쓰고 준다고 나는 어머니한테 저런 선물 받아보지도 못해봤어.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고생만 시키더니 동서에겐 좋은 것만 해주는데 그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저도 굽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손희똥서 말하는 거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네네 죄송합니다. 빌려드리는 건 어려워요.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제가 심드렁하게 대답하니 결국에는 손희똥서가 아까 짓으면서 두고 봐. 앞으로 계속 얼굴 볼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여태 예의 지켜왔다 생각했는데 이러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꾹꾹 담아놓았다가 시댁에서 모이는 날 터뜨려버렸습니다. 모두 식사하는 자리에서 형님 처음 결혼해서 적응하기 참 힘드셨다고 했죠? 라고 손희똥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니 당황해서 어? 내가 언제? 하면서 얼버무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희똥서 눈 똑바로 보면서 아니 10년 전에 결혼할 때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시댁일도 다 챙기고 이제는 저한테 좀 맡기세요. 저랑 나눠서 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시죠. 시댁 와서 밥 한 번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손희똥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손희똥서에게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 힘들게 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손희똥서는 밥 먹던 숟가락까지 내려두고 얼굴 시뻘개져 고개까지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 아님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터뜨려 버렸습니다. 형님 지금까지 저한테 시댁일이라고 가져가신 돈만 해도 수백이시잖아요. 그 돈 시부모님에게 다 쓰신 거 맞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은근히 저에게 받아간 돈 슬슬 뒷주머니에 챙기셨던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들키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손희똥서는 시댁 식구들 얼굴 번갈아 가며 보면서 어버버 하고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멈추지 않고 형님 형님은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지만 시댁일이 먼저다 여태 혼자 엄청나게 고생했다 했잖아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순하디순한 저희 시부모님 충격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주버님 손희똥서에게 당장 집에 가라고 하시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손희똥서가 뒤에서 그러고 다닐 줄은 몰랐다 하셨습니다. 저도 어른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지만 손희똥서 행동이 점점 도를 지나치니 이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시댁 핑계로 저에게 돈을 뜯어가지를 않나 고생한 적도 없이 귀하게 대접받아놓고 가진 시집살이는 다 당한 척하다니. 그 후 손희똥서는 냉랭한 시부모님 야단치는 아주버님에게 거의 반년 이상을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갑자기 저에게도 풀이 죽어? 동서 아직도 화났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손희똥서에게 형님 아무리 손할의 사람이지만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 존대해야죠. 저를 존중하신다면 맞존대 해주시는 게 예의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저에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게 1년 전인데 손희똥서는 아직도 저에게 꼬박꼬박 맞존대하고 있습니다.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꼭 저를 손희똥서 손희똥서처럼 대해서 또 대판할 뻔했지만 참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 어릴 때 시집 와서 그런가 보다 하는 돋닦는 마음으로 오히려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눈눈이가 최고의 방법인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시할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시할머니가 눈치를 보며 잘해준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해 시부모님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시할머님께서 하시는 탓에 진지하게 이혼까지 고민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신데 이게 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실 정도로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로부터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건 남편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본인 엄마를 괴롭힌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워낙 손자인 남편을 예뻐하니 남편은 할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첫째 딸인 신우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되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는 혼전임신으로 시댁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셨다 하는데요.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할머님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엌대기 취급을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신우이 태어나고 나서 할머님은 신우를 한 번 품에 안아보지도 않으셨고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런 할머니도 있을까요? 2년 뒤 둘째인 남편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겠죠. 함께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만 예뻐하셨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천덕끄러기 취급을 받았던 신우를 시부모님께서 더 챙겨주셨지만 신우는 알게 모르게 당하는 차별이 마음에 사무쳤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할머니께서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 눈치챘어요. 하지만 시할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시댁 근처에 살게 됐는데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문제는 저희 부부가 맞벌이인데도 매일같이 저녁 먹자 하면서 집으로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할머니가 저를 예쁘게 봐서 손주내외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할머니 두 분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정이 그리워 시할머니가 부르실 때 좋은 마음으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자는 게 저녁을 차리란 말이었네요. 시댁에 제가 가니 앞치마까지 새로 준비해놓고 시할머니는 저에게 저녁을 차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서 그때 집에 안 계셨고요. 할머님은 남편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에서 앉아 TV 보시는 겁니다. 솔직히 얼떨떨해서 어떻게 식사를 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먹을 반찬에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저는 대충 밥하고 국만 끓여서 반찬이랑 내놨어요. 시할머니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있으니 외톨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대화도 거의 둘이서만 나누고 제가 끼어들만한 틈이 없었어요. 주로 대화 주제는 남편 회사 생활이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할머니 안 보고 싶은지 등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밥만 먹고 돌아왔어요. 할머님께서 혼자 집에 계시니까 심심해서 전화하신 건가 하기에는 빈도가 너무 잦아요. 저는 평일 내내 출근하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할머님이 저희를 부르시니 저희 생활이 없죠. 퇴근하자마자 휴대폰도 꺼두고 할머님 전화를 모르는 척 안 받았던 날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요? 제가 안 받으면 남편한테 거는데요. 한 달쯤 그런 생활을 하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결혼하고 친정이나 친구들 주변 지인들 불러 집들이하랴. 시할머니 시둥 들어드리랴. 운전하게 저와 남편 둘이서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막아주시는 날에는 편히 쉬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시할머니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아니까 저더러 오지 말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시댁으로 기어들어가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로가 쌓여서 휴일에는 죽은 듯이 잠만 잤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은 날에는 혼자 가라. 난 집에서 쉬겠다. 더 이상 시댁 가서 저녁 차려드리는 일 안 할 거다. 라고요.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저더러 너도 우리 할머니 좋아했잖아. 지금까지 잘 지내놓고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솔직히 답답했지만 괜히 할머니와 손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남편 없는 자리에서 시할머니께서는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참 많이 하셨거든요. 국간이라도 잘못 맞추면 너네 집에서 이런 것도 안 알려주던 하시거나 과일을 잘못 갖고 있으면 우리 민석이나 되니 너 데리고 살지 하시기도 하고요. 꼭 그런 말은 남편 없을 때만 골라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랑하는 손주 앞에서는 못할 말이라는 걸 아신단 뜻이겠죠. 어쩌다 신우가 시댁에 놀러오면 신우와 저를 꼭 묶어서 창피를 주세요. 역시 계집애들은 안 된다. 하는 식이에요. 신우는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빛으로 괜찮냐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50살은 더 먹은 어른이신데 그걸 따지고 들 수 있나요? 그나마 시어머니 계시면 다 막아주시는 게 눈에 보이니 참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집에 돌아오면 엄청난 현타가 찾아왔어요. 사위 오는 날에는 해산물 잘 드시지도 못하는 저희 부모님은 회, 킹크랩, 게장까지 잔뜩 준비해 두세요. 오롯이 사랑하는 사위 주려고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서 시할머니 밥이나 차려드리는 신세라니 시할머니랑 남편께 쏟아질 때는 진짜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가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도 말해봤습니다. 좀 과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을 욕보인다 하며 길길이 날뛰어요. 저는 한 달 가까이 남편과 냉전도 해봤지만 전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는데도 자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시할머니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너 속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젊은 애들이 결혼했는데 1년 넘게 소식이 없어? 하고 대놓고 저에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은 시어머니께서 어머님 요즘 애들은 꼭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하고 커트해 주시긴 했어요. 이쯤 되니 슬슬 서러움이 짜증으로 짜증은 화로 바뀌더라고요. 그놈의 할머니 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는데요.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각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씩 넣고 대출금이나 이자, 공과금,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있어요. 남는 돈은 각자 쓸 만큼 용돈으로 하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든 적금을 들든 자유롭게 쓰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더니 어느 순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 물어봤는데 대답도 없어요. 남편은 입을 꾹 닫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대뜸 3천만 원만 빌려줘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 좀 빌려달래요. 당연히 저도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빌려줄 순 없다. 이유가 뭔지 말해라 하니 남편은 버럭 성질을 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갈 곳이야 뻔하죠. 시댁으로 또 쪼르르 달려간 거예요. 그러더니 시할머니께서 엄청나게 노하셔서 저더러 당장 들어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단판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갔어요. 어쩐 일로 시댁 식구들 모두 모여있더라고요. 남편은 무릎 꿇고 앉아있고 시부모님은 화가 나신 듯 했어요. 저도 눈치 보다가 그냥 남편 옆에 따라 앉았죠. 그랬더니 시할머니께서 저더러 너는 남편 하나 보살피지 못해 이런 사단을 만드냐 하시더라고요. 어리둥절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 푹푹 쉬더니 시어머니께서 얘가 투자하다가 돈을 좀 날렸다는데 너 몰랐니?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에 남편을 쳐다보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걸 보시고선 시할머니께서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치시면서 뭘 잘했다고 노려보긴 노려봐. 사내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마누라로서 그거 하나 내조를 못해?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남편은 시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할머니 너무 화내지마 저 사람은 몰랐어 하며 애교나 부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더는 참기 어려워서 할머니 저는 투자를 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빚까지 져놓고 제 책임이라뇨?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어 어머님 마냥 감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빚이 자그마치 5천이래요. 5천!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저에게 3천만 원 빌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시부모님께 손 벌릴 작정이었나 보더라고요. 액수를 듣고 나서 시할머니도 눈이 휘둥그레 해지셨어요. 남편 보면서 막둥아 그게 정말이니? 물으셨는데 남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요? 입 딱 다물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하시며 남편 어깨며 등을 마구 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액수가 컸으니 망정이지 작았으면 꼼짝없이 내 탓 되겠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그때는 5천비직 있다는 것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살아요.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신 시할머니 시부모님께 이 사람 이대로면 저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도 또 이혼당할 거예요. 아직도 할머니 품에 있는 유치원생에 경제관념도 없는데 끝까지 끌어안고들 사세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신우가 따라 나와서 저를 잡으려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제 얼굴 닦고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올케 정말 고생했어 집에 가서 푹 쉬어 하시고 집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잤어요. 한참 울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니 집 앞에 시할머니 시부모님이 모두 찾아오셨더라고요. 문 열어드리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엉망진창인 남편이 시아버지 멱살을 잡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할머니가 펑펑 우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아까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하며 사과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시 감정이 복받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달래주시면서 진정할 수 있도록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꿇어 앉아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는 투자도 하지 않고 저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용돈받아 살기로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명의를 저에게 돌려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할머니도 지금까지 남의 집 귀한 딸 함부로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요. 그 뒤로는 할머니는 제 눈치를 보고 계세요. 제가 부엌에라도 들어가려 치면 TV보며 앉아있는 남편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일으켜 세워 저 대신 일하게 하십니다. 이놈의 자식 돈 날리고 속 편하게 앉아있냐? 하시면서요. 물론 제게 저녁 먹자며 식사 차리라는 일도 일체 없어졌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걸 다 겪어도 바보 같은 선택을 또 했다. 하시며 저를 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지금 끝내기에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가보면 이 사람이 바뀔는지 혹은 또 저를 실망시키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죠. 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하고 교회도 꼭 다녀야 한다는 예비시부에게 평생 교회를 다닐 일 없을 것이라 말하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고민 끝에 파혼했습니다. 해결하고 나니까 괜히 고민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예비신랑이었던 남친과는 3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었지만 남친과 알고 지낸 것은 좀 오래되었어요. 사귀기 시작하고 저희는 가볍게 만날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저를 처음부터 좋게 봐주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부침성 있게 다가가는 성격이라서 남친 아버지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이라서 남친 아버지가 저를 더 예쁘게 봐주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부터 남친 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도 자주 보내시고 전화도 자주 하셨어요. 남친 아버지와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받기가 부담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안 받을 수 없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친 아버지의 전화와 문자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더군요.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예비시댁이랑 친하게 지내냐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미 그 집 며느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된 상황이었더라도 매일 시아버지와 그렇게 통화를 한다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남친과 결혼할 사이이니 남친 아버지가 저를 며느리처럼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어요. 남친 집에 가면 낮에 가도 저녁 늦게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교성이 좋기는 해도 남친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과 짐과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요. 남친 아버지가 매일 전화를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통화 내용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음식은 잘하냐? 결혼하면 우리를 모시고 살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들과 상의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남친 아버지는 자꾸 저에게 물어보니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남친 아버지는 저를 바로잡아주려고 애쓰셨어요. 제가 꼭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저에게 경험을 나눠주려고 그런 거라면 모를까 남친 아버지는 제가 하는 모든 말에 토를 달듯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때도 남친 아버지는 전화를 하셔서 언제 들어가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런 것들까지 물으셨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면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죠.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남친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친 아버지는 저와 남친이 결혼하면 저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남친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같이 살 거냐고 물으시니 너무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남친 부모님이 며느리 들여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남친 아버지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며느리상은 상냥하고 직장도 다니며 집안일도 잘하고 친정은 신경 쓰지 않고 시댁만 신경 쓰는 며느리 이런 것 같았어요. 이런 저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데 남친은 저의 고민이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더군요. 남친 아버지가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남친에게 말했을 때 남친은 서운해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친은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결혼하면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싫다고 했더니 남친은 자기가 장남인데 모시고 사는 게 어때서 그러냐 하더군요.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면 나는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남친은 그런 건 차차 배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어이없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전업주부거든요. 저는 남친이 집안일은 엄마가 있으니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다. 집안일은 나도 같이 하면 된다. 당연히 이런 말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차차 배우면 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남친에게 말을 한 것이었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친의 말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남친은 제 말에 서운함을 느끼니 자연스럽게 말다툼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앞으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친은 꼭 그렇게 해야겠냐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서운해하는 건 어쩔 거냐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이런 남자와 어떻게 결혼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만 커졌죠. 저는 남친에게 남친 부모님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남친 아버지와 통화를 해야 하고 우리 결혼하면 함께 살자는 강요를 받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것이라 말했죠. 저는 남친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남친은 제 말을 기분 나쁘게만 생각했습니다. 남친은 제가 자기 부모님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하더군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친과 파혼을 하게 된 것은 남친 아버지의 종교 강요였어요. 남친 아버지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종교 교리를 언급해 가면서 저에게 설교를 하시곤 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한 시간은 기본이었고 3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남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 남친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남친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일로 싸우는 일이 반복되니 서로 지치기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남친은 제가 이해가 안 간다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싫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길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친에게 너는 너도 하기 싫은 효도를 나에게 시키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겠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거든요. 남친은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할 일이냐길래 그럼 입장을 바꿔서 우리 엄마가 너한테 매일 전화해서 집은 해올 거냐 언제 연봉 1억이 되냐 이런 말을 무한반복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했어요. 남친은 그건 다른 얘기라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예비 며느리에게 음식 잘하냐고 묻고 며느리니까 시댁에 잘해야 하고 시댁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랑 내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 나는 엄마랑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너희 아버지가 하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가지고 오히려 서운해하니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자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친아버지 전화가 또 왔지만 안 받았어요. 전화가 계속 오는데 계속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친아버지는 요즘 저의 확답을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다니겠다는 저의 확단 말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남친아버지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닐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아버지는 그럼 내 며느리 되는 건 어렵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한테 매일 전화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고 교회 다니라고 체근하시는 거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자기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다고 기분 나빠하니 남친과 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말 그만 듣겠다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남친이 전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 말로 돌아설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친은 지금까지도 다시 생각해보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남친 아버지에게 제가 하고 싶던 말을 다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그냥 남친에게만 이별을 구하고 헤어질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내서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렇다고 마음 약해지지는 않으려고요.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른 행세하던 신우를 시댁 식구들과 함께 무참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처음 보내보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해 전 결혼을 했고 자녀는 없어요. 도저히 신우의 등살에 남편과 아이를 가져도 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은 들었었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말로는 신우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정도?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은 신우를 요즘 말로 극혐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참 많이도 괴롭혀왔다고 했어요.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누나가 남편 잘 때 휴대폰을 훔쳐보고 상대방 여자의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단 거예요. 둘 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내용으로요. 참고로 누나는 당시 여상 나와서 공장에 취업 중이었습니다. 집이 어렵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는 친구들 무리에 섞여서 휩쓸린 거죠. 시부모님들은 복장 터져 하셨다는데 자기 고집만 앞세워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남동생에게는 부모도 안 하는 엄격한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한 거였어요. 학생 때도 그랬으니 남편 대학 들어가고 한참 친구들 사귀고 놀 때는 어땠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통금 정했는데 그것을 남편이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집을 뒤집어 엎었대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신경도 안 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누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저희 둘 다 30대 들어서서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 신우가 저에게는 큰 관심은 안 보였습니다. 저도 한 손가락 하는지라 첫 만남 때에도 신우와 어느 정도 기싸움을 하긴 했었지만요. 어쨌든 저희 둘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게 됐는데요. 물론 둘 다 개혼이라 양가 부모님들이 도움 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는 거부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열심히 모아야 노후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나 저 모두 대학 때까지 학비에 생활비까지 지원받아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앞에서 혼수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남편과 저를 앞에 앉혀두고 누구는 가방을 받았다더라 결혼식 때 입을 옷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참 기가 찼죠. 양가 어른들도 저희 둘 힘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기특해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그렇게 나대는지 그래도 이때까지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신우이도 저희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는 거 알면서도 때를 쓴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이 저몰래 신우와 대판 싸우고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양가 어른들 옷 한 벌씩 해드리면서 신우 투피스도 맞춰줬어요. 신랑 가족이라고 밝은 핑크색 원피스 고른다는 거 겨우 말려서 얌전한 남색으로 결정하면서도 정말 뚜껑 열릴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식장 들어갈 때까지 신우는 저더러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신우의 이런 지나친 행동을 남편이 잘 막아줘서 신우가 뒤에서 하는 얘기들은 예의상 네네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여행을 간다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해외여행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네 집 강아지를 저더러 좀 맡아달란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직 준비하려 회사 잠시 그만두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더러 여행가는 일주일 동안 매일 들러서 강아지 밥 좀 주고 변을 치워주라는 거예요. 저도 집에 고양이 키우고 있고 동물들은 다 가리지 않고 좋아해요. 주기적으로 동물을 위해 봉사도 다니는 걸 신우이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신우랑 저희 집 편도 50분 거리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운전하다 사고 나서 패차한 경험이 있어서 그 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 있는 차도 남편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쓰고 있고요. 지하철 타면 꼬박 1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직 준비하느라 자격증 학원 다녀서요. 시간이 저녁에 밖에 나지 않는데 저도 지훈 씨랑 시간 좀 보내야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이런 부탁도 못해? 그렇게 안 받는데 되게 냉정하네. 시댁 식구라 이건가? 하면서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저도 대답 안 하고 있으니 분위기 싸해졌죠.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데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끼어드시더라고요. 신우에게 그냥 우리 집에 데려다 놔. 여행 끝나면 데리고 가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비행기 시간 아침인데 언제 데려다 놓고 데리고 와. 내가 어려움 부탁했어? 하면서 저에게 눈을 흘기네요. 솔직히 아주 친한 친구였어도 들어줄까 말까 한 부탁인데 신우이가 그렇게 나오니 더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결국은 여행 가기 전날 신우가 시댁 들러서 강아지 맡기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랑 날짜가 가까워서 두 분 생신은 항상 같이 챙기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맛집을 찾아서 외식할까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함께 가려고 미리 남편이랑 상의해서 오마카세 예약해 뒀거든요. 시부모님에게 들었는지 신우이가 아주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저는 시누이 빼고 가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따지는 내용이 의외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부모님 생신인데 외식으로 떼우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게 시누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저에게 내 친구들은 미역국, 갈비찜 등을 해서 상딸이 부러지게 차리던데 회사도 안 다니면서 누구 돈으로 그런 데는 예약한 거야? 하고 비꼬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신우에게 누나는 여태 부모님 생신 케이크 한 번도 안 사온 게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죠. 어디서 손잇사람이 얘기하는데 버릇 없이 끊냐? 하면서 문자 수십 통이 왔어요. 남편이 문자 오는 거 보고 신우의 번호 차단시켜버려서 그 뒤로는 얼마나 더 난리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날 외식하면서 남편이 이걸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누나 대체 왜 저래? 설마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뜻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시부모님은 손사례 치며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너네 누나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괜히 건드리면 피곤하다. 하면서 한숨까지 쉬셨습니다. 이런 일을 시부모님께 더 따져 물어봐야 뭐하나 싶어 남편 허리 쿡 찌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미리 사둔 생일선물도 드리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또 매번 명절 돌아오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댁은 제사가 없어요.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하면 좋아하는 음식 바리바리 해두시긴 하지만 명절 음식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첫 명절을 맞을 때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명절 음식도 안 하러 와? 올케가 아직도 우리 집 손님이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라서 시댁으로 뛰어갔어요. 간단히 짐 챙겨 남편이랑 시댁 도착했는데 두 분 다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저희가 다음날 오는 줄 알고 그냥 휴일이라 늘어지게 자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음식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물으니 웃으시면서 우리 제사 없잖아. 무슨 음식? 하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이번 명절에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시댁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다가 결국 시누에게 전화해서 쌍욕을 날렸습니다. 시누이는 콧방귀 끼면서 듣다가 말 끝나기도 전에 끊더라고요. 남편도 더는 못 참겠다 싶었는지 시부모님 안 쳐두고 선전포구를 했어요. 더 이상 누나 저러는 꼴 못 보겠다. 내가 동생이지만 누나 버릇을 고쳐놓겠다. 하고요. 시부모님도 한숨 쉬면서 걱정하시긴 하셨는데 어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우가 아주 극성을 떨고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자주 봐오셨을 테니까요. 그때 시부모님은 저희더러 참으란 말씀도 차마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앞으로는 똑같이 해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러다 제가 생각보다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1년가량 쉬는 동안 부족한 생활비는 저희 친정에서 조금씩 보태주셨거든요. 남편은 극구 만류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책 잡히지 말라며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첫 월급 받자마자 친정 부모님 모시고 백화점에 갔죠. 오랜만에 같이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한참 옷 구경하고 비싼 외투 한 벌씩 사드리고 돌아보는데 그곳에서 시누이를 만난 거예요. 명품 매장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시누는 모른 척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더러 사돈 처녀 아니었나? 닮은 사람인가 보네? 하시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결혼 잘못해 부모님도 이런 취급을 받으시나 싶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 시누이 덜어 시댁으로 오란 전화를 넣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침 할 말 있었는데 잘됐다며 온다 하더라고요. 시댁 도착하니 시누이가 화가 난 표정으로 시부모님께 이것저것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 올케가 돈 벌어 친정에만 좋은 거 해주고 다닌다. 우리 지훈이가 돈 번 걸로 살아놓고 시댁엔 고마움도 모른다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기가 차서 저도 미처 앉지도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저 이직 준비하는 동안 친정에서 생활비 대주셨어요. 그런데 30만 원짜리 외투 한 벌 못해드리나요? 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 가다듬지도 못하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신우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가면서 아가 그래도 가족끼리 큰 소리는 내지 말자 하셨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러니 참 서운했는데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맞는 말인데 뭘 당신도 이제 더는 저거 감싸지 말어 하시며 버럭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남편도 거기에 거들면서 그래 엄마 제가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들어주고 있었던 보험 황급까지 받아서 얼마 전에 명품 가방 샀대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가족 보험을 관리하고 있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거 듣고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시더니 신우이 등짝 때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신우이는 가만히 있는 듯 하다가 아 왜 나한테만 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 그동안 남자친구랑 놀러갈 때도 여행 경비까지 다 되셨다면서요? 여자치고는 철양한 신세네요. 그런 걸로 사람 마음 얻을 수 없어요. 차라리 적금을 드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뒷목 잡으시고 신우이는 펑펑 울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신우는 한 달 좀 넘게 연락도 없고 잠수 타고 있네요. 남편도 신우에게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당한 게 많아 안쓰럽지도 않고 쌤통이라며 집 돌아오는 길에 아주 속이 시원하다며 배까지 잡고 웃었어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위 손잇사람이라고 저에게 배짱 부리는 일은 없겠죠. 손잇사람이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 사연은 친정에 찾아온 시부모 앞에서 스니님의 오빠가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동갑이고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희 오빠가 시모 앞에서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저희 오빠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오빠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안 무섭대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네요? 이런 미친 집구석과 이혼을 꼭 해야죠. 어느 쪽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 링크 걸어 그 미친놈과 그 미친놈의 엄마란 여자에게 보낼 겁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받은 돈 없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통장에 2천만 원 있었는데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집 장만하는데 집 명의를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더군요. 결혼 안 한다니까 명의 얘기는 바로 안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돼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위로 오빠 둘 있고 오빠들은 저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한 회사 오래 다니시고 임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엄마는 반찬가게를 오래 하셨는데 관절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셨습니다. 시댁은 남편과 여동생 이렇게 남매입니다. 시부모란 사람들은 아들이 노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도 없이 맞벌이하며 둘이 살면서 겨우 2천모았습니다. 둘이 사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희 둘 다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닌데요. 시댁에 들어간 돈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느리 무시하고 아들을 경제적 도구로 사용하는 시댁 것들 때문에 이혼이란 단어를 늘 머릿속에 지니고 살았어요? 며느리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까지 무시하니 이젠 못 참죠.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이혼하고 부모님의 속상한 마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려고요. 신혼 때 남편과 여행을 다녀와 보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반찬을 했다고 해서 가져다 냉장고를 채워 놓았었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이 싹 사라지고 빈 반찬통은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더군요. 시댁에 가보니 저희 엄마 반찬이 있더군요. 저 이런 거 참는 성격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욕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들이냐면서 제가 발광을 하니까 시어머니란 년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냐고 했더니 시부모란 것들 도둑질이란 단어 갖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신호도 저에게 예의가 없다 하더군요. 도둑질이나 하는 것들이 무슨 놈의 예의를 찾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신호는 그깟 반찬 가지고 유세를 떤다고 하길래 그깟 반찬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먹으려는 너네 엄마란 사람은 뭐냐고 했죠. 내가 유세떨만큼 탐나니까 너네 엄마가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그 반찬 쳐먹으려고 한 거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댁 사람들 수치스러운 표정도 아니었고 반성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왜 현관 비밀번호를 신호에게 가르쳐줬냐고 개지랄 떨었어요. 당장 비밀번호 바꿀 건데 또 시댁의 비밀번호 알려주면 정말 용서 없다고 언포를 놓았어요. 그때서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또 이런 일 있으면 안 참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도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을 뿐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사과했던 것은 아니었나 봐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은 전혀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일하는데 둘째 새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 중에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것을 새언니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새언니는 보통 카톡을 보내는데 전화가 반복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새언니 말이 왜 저희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엄마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냐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예전 신혼의 집들이 할 때도 저희 엄마가 불려갔고 그날은 시모 생일이라고 불려갔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음식을 해주러 시댁에 갔다는 말에 회사에 말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시모랑 신혼은 쇼파에 앉아있고 저희 엄마는 그곳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희 엄마가 이미 해놓은 음식들과 다른 음식을 할 식재료들이 있었고요. 저에게 이 시간에 어떻게 왔냐는 시모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주방에 가서 엄마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있는 것들 전부 쓸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저는 달려들며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지르는 신혼연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냐며 제가 아는 욕 전부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 미친 것들 때문에 너랑 안 살 거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질렀어요. 저희 엄마 모시고 나오면서 여길 왜 왔냐고 화내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면서 시댁에 가서 잘못을 빌라는데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그 새끼랑 이혼할 거라고 말하고 엄마 모셔다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서류 작성하자고 했더니 처음엔 거부했는데 소송할 거라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며 남편 끌고 법원 가서 이혼서류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너를 비롯해서 너네 식구들 내 눈에 띄면 모두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용달 불러서 남편 짐 전부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친정에 가보니 저희 오빠들이랑 새언니들 전부 와 있더라고요. 이혼서류 접수했고 남편 짐 전부 집에서 빼버렸다고 했더니 잘했다고 하더군요. 첫째 새언니 얘기 들어보니 저희 엄마는 신우 집들이 때에 불려갔다 와서 며칠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했던 엄마인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시부모란 것들이 자기들 모임 있을 때 저희 엄마를 집으로 불렀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란 인간 전화가 왔길래 녹음하며 통화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길래 당신 내 집은 뭘 그렇게 못 배워 처먹은 집안이길래 사돈을 데려다 부려먹냐 했습니다. 저희 엄마 음식 솜씨 좋은 게 아까워서 그런 거라는데 뭔 미친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냐고 했더니 온갖 쌍욕을 하길래 녹음되라고 그냥 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란 놈 전화해서 이혼 사유가 말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서 말해보라네요. 이런 이유로 이혼한다고 하면 제가 돌맞을 거라면서 찾아와서 빌라고 하길래 너네 식구들 나한테 돌맞을 거니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네 식구들 다 데리고 여기로 와서 무릎 꿇고 빌 때 너네들 면상에 발길질하며 인성교육을 좀 시켜줄 테니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너네 부모랑 동생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주말 다 되었을 때 저희 아빠도 이 일을 알게 되셨어요. 아빠는 거길 왜 가냐고 엄마에게 엄청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는 죄인이 된 거죠. 내 죄로 인해서 엄마가 죄인이 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하라고 하셨고 전화해서 아빠 바꿔주니 아빠는 소리소리 지르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시부모란 인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오해를 풀러 왔다는 시부모에게 저는 개소리 말라고 했어요.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랑 무슨 대화를 하냐고 했는데 시아버지란 인간은 대화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희 둘째 오빠가 남편 머리통을 몇 대 후려치는 걸 보더니 시부모란 인간들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이런 쌍놈의 집안이 다 있냐고 너네 당장 이혼하도록 하라고 너네들 전부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저희 큰오빠가 시부모와 남편에게 이제 가라고 했더니 가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나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지금까지 시댁에 들어간 돈 전부 받아낼 테니 그리 알라고 했어요. 다음날 신우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집들이 때 우리 엄마 데려다 부려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했더니 자기는 정말 몰랐답니다. 신우란 년이 저희 엄마 불러다 부려먹고 돈 많이 줬다고 해서 신우 남편은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은 자기도 지금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신우가 너무 이기적이고 처가 식구들도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답니다. 이거 링크 남편이란 놈과 시부모 신우에게 보낼 생각입니다. 새언니들에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새언니들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새언니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참 잘해요. 저희 엄마가 사돈 어른들 생신 때마다 음식 만들어서 보냅니다. 저희 새언니들은 너무 감사해하고요. 저희 엄마는 귀한 딸 잘 키워서 우리 오빠들과 결혼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하시고요. 사돈 어른들은 무슨 날일 때마다 뭐라도 저희 부모님께 보내주시고요. 하지만 저희 시댁에서는 뭐 하나 저희 부모님께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싸구려 선물 세트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여자인 저에게 이혼은 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늦둥이 딸이 시집가서 시부모에게 이쁜받으며 살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 미친 것들은 잘해준다고 해서 고마워할 인간들이 아니란 걸 저희 엄마는 모르셨나 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 생각입니다. 내가 피해를 좀 보더라도 그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다 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공과금과 시어머니 보험료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정 공과금과 친정어머니 보험료를 내드릴 거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사돈이 부자면 지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종 거짓대들을 잘 퇴치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지만 저와 남편은 양가에 공평하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 얘기 들어봐 주시고 판단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 보험료를 저희가 내야 한다고 시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뜻이기도 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든 생각이 어떻게 이런 걸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거였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3천 지원해 주셨고 남편이 모은 돈은 5천, 제가 모은 돈 1억, 친정에서 지원해 준 돈 2억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출 없이 아파트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여유돈이 더 있기는 하지만 노후자금이라 건드릴 수가 없어서 3천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노후자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남녀를 떠나서 넉넉한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좀 이상한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해 주면 결혼 후에도 너희가 우리에게 손 벌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시부모님의 지원금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돈이라도 받자고 해서 받게 된 것이었어요. 친정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편입니다. 양쪽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남편의 성실함과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었죠. 남편은 양가 지원금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찌되었든 다 같은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양가에 공평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시댁이 좀 어려우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양가에 공평하게 하자는 말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근데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이 너무 비싸다고 하며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들이 사돈덕에 좋은 집에 살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 아닌가요? 시부모님은 아들 둘과 20평짜리 집에서 살아도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너희는 뭐 그렇게 큰 집을 얻었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받지 말고 시부모님이 지원해준 돈과 저희가 모은 돈으로 빌라 전세를 구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딸이 결혼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셨던 건지 저희 부모님이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주시는 돈이 커서 시부모님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쪽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았고 주택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주택에 사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다행히 우리 부모님의 지원으로 아파트 전세에 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괜한 자존심으로 저희에게 난리를 치시니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주고도 욕먹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다 못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후로 시부모님이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기에 그의 가족들도 사랑하며 잘 지내려는 생각이었는데 그 마음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저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비웃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돈 많은 집에서 저라는 법도 못 배웠냐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동안 내가 이런 수모를 왜 참고 그 집에 계속 있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네요. 시댁에 갈 때면 항상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른이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고 역정을 내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소리 지르며 싸웠다는 소문이 날까 봐 저는 시부모님에게 별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에 시댁에 갔을 때 뜬금없이 시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댁 공과금과 시어머니 보험료를 저희가 내라는 것이었죠.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일하기도 한계가 있다면서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지 이제 60대 초반이에요. 시어머니는 50대 후 중후반이고요.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저희가 그 돈을 내야 한다 하시더군요. 근데 시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회 초년생인데 차가 있는 시동생입니다. 옷도 사고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시동생인데 그런 시동생이 돈을 얼마 못 버니까 우리가 그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대 공과금과 시어머니 보험료를 저희가 못 내줄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내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남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내주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떠넘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하려면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시대 공과금과 시어머니 보험료를 어떻게 내드릴 수가 있냐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한 신혼집을 보고 그렇게 질투를 하셨으면서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도 안 갔습니다. 친정에 갈 때 처음에는 저희가 뭐라도 사들고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하도 난리를 쳐서 언젠가부터는 친정의 빈손으로 갔거든요. 친정과 시댁이 이렇게 비교가 되니 시부모님이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면 시어머니는 늘 아프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오늘은 어디가 아프고 오늘은 또 어디가 아프고 통화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아픈 것만 말씀하셔서 통화하고 나면 저는 진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이나 하셨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신혼에 이게 뭐냐면서 남편은 시어머니를 대할 때 단호한 태도로 대하라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하며 남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또 공과금 보험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앓는 소리를 먼저 하더군요. 우리가 곧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좀 나중에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동생이 어이없는 소리를 했어요. 형은 대출도 없이 시작했는데 뭘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네가 시킨 거냐?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시동생은 있는 사람이 더한다며 흥분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시동생은 남편에게 형수님네 부모님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구냐는 말도 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네가 그런 그지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내가 처가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드려야 한다는 건 내 장인어른 돈을 받아서 내 부모님에게 돈을 드려야 한다는 건데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결론 없이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며칠간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저는 또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남편과 잘 얘기를 하라는데 저도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네요. 한동안 시댁에 안 가다가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또 공과금, 시어머니 보험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작정하고 간 듯 바로 대응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양가에 공평하게 하기로 했다. 우리는 처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가의 공과금과 장모님 보험을 하나 들어드리기로 했다. 남편은 저도 모르는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도 나섰더라고요. 아들 키워놓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한심하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또 한 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결혼 후에도 장모님이 챙겨주시는 건강식품 먹고 있는데 내가 만약 내 부모님 공과금이랑 보험료를 내준다는 사실을 알면 처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좋은 힌트를 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처가 공과금을 내드리고 장모님 보험을 하나 들어드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용돈을 드리려 해도 장모님이 받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저희에게 너무한다고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사는 거랑 시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이 돈 벌어서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이라면 모를까 멋부리는데 쓸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부모님 공과금이랑 보험료 내드리라고 했죠. 저와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니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말문이 막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가자고 하길래 가방 챙기면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삼촌 지원해 주신 거?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돌려드리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얘기해 보니 남편은 별로 속상해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댁에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데 안 가긴 왜 안 가? 이렇게 큰소리 쳤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과격한 방법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술집 여자 취급하던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말은 못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산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미모의 카페 여주인입니다. 그전에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할 말 못하고 집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게 다 시부모님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 덕분이죠. 할 말은 할 줄 아는 것이 카페 운영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면 예의를 갖춰서 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겪으면서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도 어른답지 못하면 예의를 갖춰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는 사람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퇴사하고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카페를 하나 더 차리게 되어서 저는 그 카페의 점장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초고속 승진이었죠. 저는 점장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알바생들도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공급업체 사장님들도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저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잘 이겨냈어요.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던 중에 저는 제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모아놓았던 돈에 부모님의 지원금을 합쳐서 대출 없이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카페가 많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던 돈을 2년도 안 되어 은행 이자까지 쳐서 전부 갚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점장일 때도 그랬지만 사장이 되어서도 매장에서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알바생들도 핸드폰을 만지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제가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을 알고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성질 급한 어른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참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연락이 왜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저를 오라가라 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 신혼 때 시어머니는 시간 관계없이 저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심부름까지 저에게 시키셨죠. 처음에 몇 번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드렸는데 이러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대로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명분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를 오라고 할 때마다 어떤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게 일하고 있는 저를 오라고 할 만한 명분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오라고 했으면 일하다 말고 뛰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았죠. 몇 년 후부터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오라 해도 가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자주 안 한다. 음식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여자가 집에서 남편을 챙길 줄을 모른다. 남편을 떠받을 줄을 모른다. 이런 걸로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얼마를 버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수입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저는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면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라면서 남편은 제 수입을 시댁에 알리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제가 일반 회사원보다 좀 적게 버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으면 며느리가 당연히 와야 하는데 저는 가지 못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말 이틀을 쉬어요. 카페 주변에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회사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매출이 높지만 주말에는 매출이 별로 안 돼요. 시댁 제사가 주말에 있으면 시댁에 갔지만 주중에 있으면 못 갔죠. 시어머니는 장사하는 사람이 종업원한테 장사 맡기고 오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지 않는 것은 제가 일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안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도 서툴고 설거지나 정리를 하는 것도 서툴은 며느리가 아들을 잘 챙기기나 하겠냐는 말씀도 참 자주 하셨어요. 저희 결혼 전에 시부모님은 저를 만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시아버지는 제가 야무져 보여서 며느리감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성격이 더러워 보여서 싫다고 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것이라는 말씀. 허락을 하고 말고 할 자격도 없는 분이 허락은 무슨. 이런 생각만 들었네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들이 뭐라 하면 시어머니는 못 들은 채를 하고 계시다가 잠시 후에 또 못된 소리 시작하셨죠. 시어머니의 기분 나쁜 말이 점점 심해지더니 3년 전쯤에 시어머니는 저를 술집 접대부 취급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기분 나쁘게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점점 도가 지나친 말을 하다가 결국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물장사라고 하셨습니다. 물장사를 하는 여자는 손님들에게 웃음을 팔아야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심사가 뒤틀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물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눈웃음이나 치느라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오는 것이라는데 와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날이 시할머니 제사였거든요. 마침 토요일이라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제사음식을 하다가 이런 소리 들으니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쉬는 날 와서 일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냐 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 손님들 대부분 근처 회사원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버는 돈 아니었으면 우리 집 대출 반도 못 갚았을 것이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까지 커피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이러냐 하시더군요. 남편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어머니의 주책 없는 말이나 들어야 하겠냐고 말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느니 내가 돈도 잘 버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마음 편히 살아야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명절이 다가오니 시어머니가 전화로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셨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명절에 시댁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물 장사를 해야 해서 못 간다고 했죠. 공휴일에는 카페 문도 안 열면서 무슨 소리냐길래 무슨 소리냐길래 이제부터 문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눈웃음도 쳐야 하고 아양도 떨어야 해서 바쁘다고 했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생활비가 모자라니 어쩔 수 없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물 장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남편 퇴근하고 카페로 왔는데 카페 문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 명절 때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술집 접대부 취급을 해서 시댁에 못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명절에 시댁 안 가고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렸고 저희 엄마는 화는 나는데 화는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댁에 매달 보내던 돈을 안 보냈어요. 저희는 매달 30만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냈거든요. 명절 지나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제 눈치를 좀 살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는 며느리가 물 장사에서 번 더러운 돈 받기 싫을 것 같아서 안 보냈어요. 앞으로 안 보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는 시댁에 제사, 명절, 친척들 결혼식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물 장사를 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안 갔죠. 언젠가부터 그렇게 수다스럽던 시어머니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할 때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신경질적인 말투였는데 온화한 말투로 바뀌더군요.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에게 말할 때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로 바뀌었고요. 시어머니 얘기만 적었는데 시아버지도 저에게 스트레스 준 일 꽤 많아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막말하고 비꼬듯이 말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저에게 말로 스트레스 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가게 되면 부엌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손님처럼 있다가 왔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왜 그렇게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예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걸 몰랐네요.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전에 주던 용돈 주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건 내가 결정 못해요. 엄마 며느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 듣고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니? 이렇게 묻길래 우리가 왜요?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저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시부모님에게 곁을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좀 참아주면 언젠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제가 참고 살았으면 저는 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따귀를 때리고 스니님은 이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하려는 여자입니다. 이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나봐요. 남편과는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평범한 연애로 시작했는데 저와 남편 둘 다 나이가 있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 어머니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고 무난하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좀 가려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막말을 저지해 주었습니다. 신우도 저를 좀 견제하는 듯한 태도였는데 그냥저냥 넘길 수 있었어요. 신우는 이유 없이 저에게 신경질적인 말투로 얘기를 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좀 뭐라고 했고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해서 대충 넘기게 되었죠.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저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며 프로포즈를 했던 남자였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오로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되니까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친정과 시댁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 집과 멀지 않고요. 친정부모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신우도 저희 집에 아무 때나 오더군요.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며 집에 들어가 보면 시어머니와 신우가 와서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하고 그 사람들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늦잠 좀 자려고 하면 초인종 소리가 나고 문을 열어보면 시부모님이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저와 남편은 둘이 살기 때문에 평일에 청소나 빨래를 대충하고 주말에 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청소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오시는 거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평일 저녁에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놓았겠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함께 오면 잔소리를 하며 참 여러 가지 간섭을 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창틀에 먼지가 있다. 냉장고 정리를 자주 해라.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표정이 밝았을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신우가 몰랐을까요? 분명 티가 났을 텐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런 잔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장만한 전셋집이었습니다.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니와 신우를 말려주던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시어머니와 신우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시간을 통보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친정에 간 적도 몇 번 안 돼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니까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는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그냥 참으면 되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울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남편은 이혼이라도 하게?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대판 싸웠고 한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화해를 했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외출이었고 친구들 중에서는 1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한참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묻더니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어야지. 우리가 왔다는데 친구들이랑 있다가 저녁에나 들어온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저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은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네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냐며 화를 내길래 이제 너랑 안 살 거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친정으로 가서 이혼한다고 말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몇 번 더 왔고 저는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신경이 쓰이니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저는 친정으로 갔죠.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면서 처음 본 장면이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도 엄청 컸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것을 듣고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겠더군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있으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가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저희 엄마는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냐 시부모가 집에 왔다는데 친구들 만난다고 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런 무식한 놈이랑 당장 이혼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딴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를 사람 취급이나 해주겠냐면서 이혼녀가 되더라도 얼른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딸 교육을 잘못 시키셨어요. 지금이라도 교육을 잘 시키세요. 이렇게 말했다네요.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딸 교육을 다시 제대로 시켜달라는 말을 했대요. 저희 아빠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했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 엄마가 이런 미친 것들! 이러면서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화가 나서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고 아빠도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친정에서 잤어요. 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화가 난 목소리더라고요. 저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에게는 이혼할 일만 남았으니 얘기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워낙 제멋대로 행동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찾아간 것이었는데 너네 엄마가 어떻게 그딴 행동을 할 수가 있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할 것이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마 이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했죠. 시댁 식구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 것에 위자료도 청구할 것이니 그런 줄 알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엄마와 누나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네 엄마랑 누나란 사람이 미친 인간들이란 걸 몰랐냐고 그걸 몰랐다는 건 너도 미친놈이란 뜻이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 녹음 다 돼 있으니 너뿐만 아니라 너네 엄마 너네 누나까지 전부 위자료 청구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음날 출근하는데 회사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끝나고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다 끝난 얘기라고 몇 번을 말했냐 이혼 준비나 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저에게 묻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괜히 미안하기만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얼굴에 손을 올린 것은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이혼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적으로 좀 갈등도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저에게 욕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전시모를 우연히 만나서 한 말이 너무 속 시원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고 무시하던 전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지려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저와 남편은 재혼 부부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도 이혼남이었고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 주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저는 평생 결혼을 안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재혼을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별일 없이 남편과 알쿵달쿵 신혼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전남편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른 채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전남편 어머니와 마주치게 된 상황에서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전남편 어머니의 반응이 참 재밌었네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전남편과 30대 후반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전부터 전남편과 그의 부모님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전남편과 그의 가족들의 강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전남편과 살던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웠습니다. 저는 시댁 근처에 살며 시댁의 한여로 살았어요. 무슨 날이 아니어도 시부모는 저를 호출해서 잔치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의 지인들이 시댁에 온다며 상을 차리라는 것이었죠. 내가 이런 부엉대기가 되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커리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도 드니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이고 전남편은 회사원이기는 하지만 전남편은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불려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전남편은 넌 전업주부인데 그런 게 불만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나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말에 전남편은 저에게 화가 난 표정을 지을 뿐 대꾸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시부모가 불러서 시댁에 가서 한여처럼 일을 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한마디 못 듣고 집에 오면 너무 화가 났어요. 시댁에 불려가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이라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이지만요. 시댁에 가서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면 전남편과 말다툼을 했죠. 말다툼을 하다가 전남편은 이 집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니까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다툼이 과격해지고 결국은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 전남편은 바람도 피우더군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친정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시댁과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만 커지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친정부모님께 보여드리게 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전남편과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 도저히 못 참겠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집을 나가버릴까? 이혼하자고 말해도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하더군요.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어서 경력은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이혼을 해도 전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좀 주면 끝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먼저 직장을 다시 구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가 지랄을 했지만 못 들은 채 하고 넘겼어요. 다시 다니기 시작한 회사에서는 마침 예전에 제가 하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일을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까짓 돈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일을 다니냐며 무시를 하더군요. 시댁에 가서 일하기 싫어 억지로 일을 다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시댁에서 시모가 저를 무시하길래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전남편이란 놈은 저에게 소리 지르고 때릴 듯한 제스처를 보이더군요. 그때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졌나 봐요. 시부모 앞에서 깔깔거리고 웃으며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집안일을 반만 했어요. 빨래도 재혼만 했고 전남편과 밥을 따로 먹고 설거지도 제가 사용한 그릇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전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면서 저에게 마음을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전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다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혼자 난리를 치는데 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전남편은 소송이 오늘 하겠다는 말도 했었어요. 저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잘 찾아보라고 했죠. 나도 너랑 결혼생활 유지할 마음 없다. 곧 이혼할 건데 이혼 시기는 내가 결정할 거니까 너는 기다리는 일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시부모가 저를 무시하며 막말했던 통화 내용 녹취와 전남편이 여자랑 만나서 쓰고 다닌 카드명세서 등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남편에게 화를 낼 일도 없었어요. 답답한 곳은 전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며 회식에 꼭 참여하고 미혼인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결국 시부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혼내려고 찾아온 것 같아서 제가 선수를 쳤죠. 시부모에게 전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있는 시부모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보라며 시부모와의 통화 녹취를 들려주었어요. 어이없게도 시모는 저에게 남편 밥은 왜 안 차려주고 시댁에 와서 일은 왜 안 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왜 하냐고 했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도 핸드폰으로 다 녹음하고 있으니 이혼할 때 나에게 위자료를 더 많이 주고 싶으면 더 떠들어보라 했습니다. 시부모는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음식해서 먹고 있으면 전남편은 벽을 쿵쿵 치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을 떨곤 했는데 저는 조용히 밥 맛있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전남편은 또 여자 문제를 일으켰어요. 전남편은 제 요구를 전부 들어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드디어 만났다나요? 내가 이혼하자고 시원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전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니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전남편에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내가 말했지 이혼 시기는 내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별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니 전남편은 엄청 괴로워하며 지내더라고요. 전남편이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는 조건으로 이혼해 주었습니다. 아이 없이 결혼을 하니 절차가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저는 곧바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시모란 사람에게 전화로 온갖 쌍욕을 다 들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집 다시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모에게 내 집을 왜 내놓으라고 하냐며 약올려주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이혼하지 않으려 했는데 남편이 집을 줄 테니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한 것인데 왜 내가 집을 돌려주어야 하냐고 했죠. 시모는 속이 무지상했을 거예요.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었더니 아들이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집을 줘버렸으니 말이에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년 정도 후에 저는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전처의 외도로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전처의 외도뿐만 아니라 장서 갈등도 심했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이혼남이 된 남자였죠. 이혼하고 몇 달 후에 전 남편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전 남편을 한심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혼하면서 부모가 해준 집을 와이프한테 준 것을 말이죠. 그 여자는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저에게 집을 줬다고 난리를 쳤다네요. 통장에 천만원 남짓 있는 이혼 남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으니 어떤 여자가 그런 멍청하고 가진 거 없는 남자와 결혼하려 하겠어요? 얼마 전에 남편과 외식을 하러 한 식당에 갔다가 전 남편의 가족들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 식당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남편 부모와 전 남편 형의 가족이 한 테이블에 있었고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남편 가족들은 저보다 먼저 저를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남편은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으니 그냥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가자길래 맞는 말이라서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전 남편 어머니와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건넸는데 전 남편 어머니는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기적인 그 인간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시부모 때문에 사실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 어머니는 못 들은 채를 하며 지나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근데 집을 받고 이혼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 집을 팔아서 산 집의 가격이 요즘 엄청 많이 올라서 기분 좋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식사 다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더니 남편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속 시원하다고 했는데 저도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시댁에 불려가서 한여 취급을 받으며 너무 서럽게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가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약올리던 전남편의 말 때문에도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전남편이 외도에 눈이 멀어 저에게 집을 주며 이혼했으니 전남편을 비롯해서 그 부모님이 평생 그 집을 저에게 준 걸 아까워하며 살지 않겠어요? 근데 우연히 전남편 어머니를 만나 그 얘기를 들먹거렸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할까요? 남편과 신혼처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더 약오르겠죠? 이번 사연은 이유 없이 올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신우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는 말 그대로 처먹고 할 짓 없으니까 식이나 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결혼 3년 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신우 때문에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이 된 신우이지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신우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댁의 호의로 다가가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제가 낯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우가 저를 더 싫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해본 사람으로서 이유 없이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유 없이 정이 안 가는 사람이라도 신우가 저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도록 신우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니 저도 신우에게 잘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있는데 설마 그런 이유로 사람을 싫어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도 제 생각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저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자식들 학교 성적에 그리 연연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했고 대학도 전문대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좀 부러워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라는 이유로 저를 시기했던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뒤에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가며 저를 험담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부잣집 딸이라서 걔네들이 나한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언뜻 떠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조언대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에 경력을 쌓아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저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아빠는 아빠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하셨지만 저는 괜한 승부욕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아빠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죠.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자기 인생 로또 맞은 거냐고 했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괜한 욕심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도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했어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 정도 됩니다. 시부모님도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회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시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가 오면 반겨주고 가면 아쉬워하는 정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시부모님이 관심이 없으면 좋은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나도 안 해본 일을 네가 왜 하니? 마음만도 고맙다.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 생신상을 한 번은 차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할 줄 아는 음식이나 있고 사회생활하느라 음식하는 것도 못 배운 우리 며느님이 무슨 생신상을 차린다고 이러시나 하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셨어요. 결국 시아버지 생신 때는 외식을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드렸고 식대를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네가 선물도 사왔는데 무슨 식대까지 계산을 하니? 너네 돈 모아야지! 이러시더군요. 결국 식대는 시어머니가 계산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예요. 결혼할 때 받은 전세대출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신우가 너무 심하게 간섭을 했죠. 신혼집, 식장, 신혼여행까지 신우는 온갖 참견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정한 대로 따라주었는데 신우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간섭을 했어요. 신우는 저희의 2세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남의 인생도 본인이 결정하고 남들이 자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세심하면서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집안일에 대해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시간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확실하게 협의를 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집안일을 다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 저는 결혼 후에 대한 계획을 협의해가며 즐겁게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신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동생 집안일하는 꼴 못 본다고요?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좀 높거든요. 신우는 저와 남편의 연봉 차이를 거론하면서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 신우는 자기 남동생이 집안일을 하는지 감시도 했어요. 신우는 우리 연봉 차이를 들먹이면서 제가 자기 남동생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신우는 저를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을 알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우는 저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문대 졸업하고 부모님 회사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번다. 신우는 이런 식의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지 말라는 말은 동생을 아끼는 누나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가 부모님 회사에서 편하게 일한다는 말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가끔씩 저에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여자가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다.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는 엄마 그런 말 하지도 마. 쟤는 부모님 회사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우는 힘들게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는 내 동생만 불쌍하지. 이러는데 참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은 왜 하냐고 해도 신우는 내 말이 틀려? 이러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신우는 이것저것 저에게 요구도 했습니다. 신우가 전화로 시아버지 손목시계가 낡았으니 새로 사드리라고 하길래 시아버지께 물어보면 시아버지는 멀쩡한 시계글을 새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손목시계 사지 말라는데요. 신우에게 이렇게 말하면 신우는 너 부잣집 딸이잖아. 그냥 하나 사드리지 그걸 또 물어보니?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신우에게 제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정식 절차를 밟아 부모님 회사로 이직한 것이고 다른 사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남들 받는 만큼만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이러면서 비웃더군요. 참기만 하다 보니 제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신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취미가 배낚이에요. 몇 년 전에 아빠는 엄마 몰래 요트를 샀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엄마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마음대로 사냐고 아빠를 혼내면 아빠는 그럼 내가 팬티만 입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올게. 이러셨대요. 저희 아빠가 좀 이런 식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일을 저지르고 엄마한테 혼나면 엉뚱한 소리를 해서 엄마가 혼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스타일. 결혼 전부터 저희 남편은 배 운전 면허증을 따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 아빠 배 운전을 곧잘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과 함께 배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멀미가 난다고 힘들어했지만 시어머니는 워낙 회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배낚시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사돈 덕분에 내 허벅지만한 우럭회를 먹어봤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아빠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말했더니 아빠는 언제든 얘기만 하라고 시부모님과 함께 낚시를 가자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빠의 말을 전했더니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신우는 자기랑 자기 남편도 회를 좋아한다면서 이번에는 자기네 가족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핸드폰을 보더니 자기네 편한 일정을 말하며 그 날짜로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안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배낚시를 갈 때도 시부모님만 모시고 갈 생각이라 했더니 신우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신우가 우리 사생활을 간섭하고 내가 아빠 회사에서 놀고 먹으며 돈 번다고 하고 나를 무시하고 비웃지 못해 안달난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했죠. 신우는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걸 몰라? 이러더군요.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박을 했으면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기면 되는 줄 아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까짓 노트 하나 있다고 지금 잘난 척이냐고 하더니 전문대 나와서 부모 회사에서 놀고 먹으며 일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신우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사람은 각각 능력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남동생 부부의 일에 심한 간섭을 하는 것으로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다 함께 외식을 하면 우리가 늘 식대를 계산했는데 그럴 때는 아들딸 따진 거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마음의 크기가 작아서 내 친정 부모님이 부자인 것을 질투하는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죠. 질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질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자격지심을 당당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나 무시하는 것 좀 봐 우리 집안 전체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신우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더라고요. 신우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누나가 운다고 해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팩트를 날렸고 신우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 사실 사람 마음에 꽂히는 말 잘하는 편이에요. 그날 신우에게 더 날카로운 말들을 해줄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계셔서 많이 참았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저에게 못된 소리 하면 저는 두 배로 갚아줄 생각이에요. 이번 사연은 연 끊고 지내던 시어머니가 선물을 보내고 사과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잔인한 말을 퍼부으며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아들 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인데 둘째가 시동생이고 막내동생이 우리 애들 신우입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막말하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능가하는 신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네요. 많이 늦었지만 그 두 여자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30대 초반에 저와 사귀게 되면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의 박력 있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좋은 점수를 주셨고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신우이는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어요. 당근을 썼는데 정말 자루 잰 것 같이 가지런히 칼질을 하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참 착하고 억척스럽고 부지런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오빠의 여자친구가 온다고 아이를 업고 잡채를 만들고 국을 끓이고 나중에는 싱크대 정리까지 하더군요. 어린아이 키우면서 저렇게 많은 일을 하다니 나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인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저희 결혼 생활은 참 순탄했어요. 서울 중심지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연봉이 좀 많은 편이지만 서울 집값을 다 감당하기엔 무리였고 시댁과 친정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대출도 받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인사를 드렸고 식사도 맛있게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엄마 결혼식 날 제 동료들과 친구들이 준 축의금 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못 줘? 내가 너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해? 라고 하시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축의금 명단과 금액이 써있는 종이를 내던지듯 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농사짓는 부모님을 위해 집안에 필요한 물건도 다 사드리고 소소하게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도 다 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옆집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 그 할머니 아들은 자기 엄마한테 자기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 다 쓰라고 했단다. 그런데 넌 뭐니? 너한테 축의금 달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엄마 애들 맞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순간 화가 났는지 엄마 장인어른은 와이프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고요. 저희 집 대출도 있는데 그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저는 이 분위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축의금을 안 주신다니 억지로 받아올 수도 없고 그 돈은 포기했어요. 남편의 회사는 신혼집에서 가까웠고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는데 약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두 명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결혼하면 따로 놀 시간이 없으니 미스 때 많이 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명절마다 콘도를 빌려 여행을 다녔어요.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 집안 살림에 종일 근무에 너무나 지쳤지만 남편과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간호사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신혼생활 2년 하면서 무려 3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복 유산이 되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집에서 좀 쉬라고 해서 저는 다니던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신우 남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은 꽤 비쌌어요. 신우 남편이 물건 팔아줘서 감사하다며 천원 단위는 깎아줬어요. 그리고 일시불로 결제를 하니 신우가 놀래더라구요. 꽤 비싼 물건을 일시불로 결제하니 우리에게 돈이 좀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 남편에게 짜증을 내더니 여보 오빠가 돈을 더 결제하게 해야지 왜 물건값을 깎아줘?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세상에 정가에서 돈을 더 주고 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동서는 신우 내에서 어떤 작은 가전을 샀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신우 내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박스에 담아서 정가에 팔았더라구요. 동서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참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신우 남편은 그 당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대리점에서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물건을 팔아주는 저에게 야박하게 구니 무척 황당했습니다. 사실 가격 비교하고 더 저렴한 쇼핑몰에서 사도 되지만 여동생 내가 대리점을 하니 팔아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괘씸했어요. 저는 잦은 유산으로 집에서 쉬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어느 날 남편은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서 열흘간 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이 생기면 유럽여행 가기 힘드니 이번에 가자고 하길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서둘러 예약을 했고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됐으니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가에 놀러와 있던 신우는 오빠 유럽가서 엄마 명품가방 좀 사와 라고 하더군요. 역시 신우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뭔데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라 마라 하나요? 선물은 사주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남편은 헛소리하지 말고 입담을 얻녀나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던 선물을 챙기던 우리 마음이니 신우노를 타려 들지마 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과 언니들은 큰 돈을 주시며 여행지에서 사먹고 싶은 거 참지 말고 사먹고 기분전환하고와 하고 저희 부부를 지지해 주셨어요. 시가와 친정은 결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명품가방 사왔냐구요? 아니요. 제 가방은 사왔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언니들에게 유명한 독일제 칼을 사서 선물로 주었구요. 여행을 갔다와서 재밌게 일하고 지냈는데 또 아이가 찾아와 정말 조심했어요. 전문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을 먹으면서 힘들게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쓸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겪는 건가 하는 마음도 생겼구요. 퇴원을 하고 보니 쌀쌀한 가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뀐 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런 시련을 겪고 저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열심히 육아하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러 오셔서 미역국을 해주신다고 하더니 냉장고를 뒤지면서 너희 엄마는 반찬도 이것밖에 안 해주셨냐? 이러면서 트집을 잡더라구요. 엄마는 다섯 가지 반찬을 해놓고 가셨고 미역도 제일 좋은 것으로 사서 매일 끓여주셨거든요. 게다가 미역국에 들어갈 소고기도 1등급으로 사오셨구요. 저희 엄마는 관절염이 심해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재산후조리와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멀쩡한 반찬을 가지고 왜 더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엄마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지 왜 그래요? 엄마는 반찬도 되게 맛없게 하잖아요. 애기 보러 와서 장모님이 해준 반찬 싹싹 비운 게 누구예요? 엄마 이제 친손주 보셨으니 말 좀 가려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이 100일 돌잔치 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만나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신우는 자기 시부모님이 사는 지역에 삽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 서울 구경을 오고 싶어 했죠. 저희는 아이 낳기 전에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여름만 되면 저희 집에 놀러와서 3박 4일간 자고 갔습니다. 경우 없고 막 돼 먹은 시가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했어요. 신우 남편은 경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신우의 방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신우 남편을 봐서 저는 신우네 가족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신우가 전화해서 새언니 우리 언니네 집에서 이틀간 잘 거예요. 지금 출발해요. 라며 당일에 온다고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엄청 당황했죠. 그때 남편이 신우한테 바로 전화해서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집이 무슨 펜션이야? 너희 식구가 몇인데 와서 잔다고 당일에 통보를 해. 오지마! 네가 그렇게 경우가 없으니 새언니가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신우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내다가 간 적도 있었네요. 얼마 전에 신우의 큰아이가 성인이 되어 저희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자취를 하느라 저희 동네에 있는 원룸을 알아봐 줬어요. 조카는 참 착해요. 조카 집을 구하고 나서 동사와 통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 집에 방이 3개니까 땡땡이가 방 하나 쓰면 되겠네. 땡땡이가 돈을 벌어도 그렇지 매달 월세 내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럴 때 작은 매삼촌이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셨대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조카가 외국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신우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서 조카의 후원을 원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조카는 그 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어떤 달은 저희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기도 하는 조카거든요. 카톡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니 바랄 게 따로 있지. 각자 자식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가는 조카 용돈까지 바라나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조카를 위하는 마음에 미리 용돈을 챙겨줄 수도 있었지만 저렇게 부모들이 설쳐되니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신훈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확장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저는 큰아이를 낳고 7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다시 육아가 시작되었죠. 남편은 임원이 되었고 연봉은 많지만 임원 자리가 1, 2년이면 아웃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오히려 불안한 자리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얼마 전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구순이 넘은 시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이니 저희 집에서 시할머니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요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요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너무 약하게 생겨서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간호사라는 이유로 허락했어. 나중에 우리가 아프면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저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막말하신 거 경우 없이 행동하신 거에 대해 가타부타 말한 적 없는데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할머니의 며느리는 어머님이시니 시할머니 부양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다면 면회는 갈게요. 만약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물어보셨다면 제가 발벗고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요. 그동안 생활비 들인 거 제가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안 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농산물 팔아서 용돈 마련해서 쓰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주신 적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 없잖아요. 제 눈에 이제는 어머님이 부모로 보이지 않네요. 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잘했다고 하면서 당분간 거리를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고추농사가 잘 됐어. 고춧가루랑 깨소금, 참기름 좀 짜서 좀 보냈으니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마음 풀렸으면 다시 잘 지내고 싶구나. 라고 하시는 거 있죠? 마음 안 풀렸어요. 보내주신 택배는 동서에게 줄게요. 농산물을 빌미로 다시 용돈 달라고 하고 막말하실 거잖아요. 아참 동서도 어머님이 막말한 거 벼르고 있으니 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대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시킨 후에 아들 내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막대한 시어머니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절이나 생신 때는 남편만 시댁에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애들도 할머니가 사납게 대하니 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걸 알게 된 신우가 전화를 해서 월세 받으면 매달 200만원씩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 물으니 새언니가 엄마 생활비 끊어서 돈 없대요. 그리고 우리도 빚이 많아요. 주변에 제일 잘 사는 언니한테 전화해 본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는데 신우까지 정말 왜 이러는지 사람 같지가 않아서 야 우리가 물주냐?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당장 찾아가서 네 머리에 소금 한 바가지 부어줄 테니 입 다물고 있어.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너나 어머님이나 다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만 보고 결혼했는데 진상시 어머니랑 신우는 언제 사람답게 살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럴 땐 무시가 답이겠죠.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 상했던 것들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살면 점차 잊혀질 것 같아요. 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신우가 이혼 위기라고 하길래 시댁에 찾아가서 시모와 신우 앞에서 신우 남편에게 위자료 잔뜩 받고 이혼하라고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신우가 이혼당하는 것을 가지고 제 탓을 하네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편을 들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이라 하던 사람입니다. 온갖 트집을 잡아 저를 못살게 구는 게 시어머니와 신우의 취미생활이었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이번에는 제가 좀 너무했다고 하네요. 너무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글과 댓글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에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편은 30대 초반일 때 결혼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20대 초반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쥐꼬리만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신우는 사치와 허용심이 참 심했습니다. 신우는 명품을 밝히는 것은 물론 남자가 명품시계를 차고 있지 않으면 센스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하더군요. 명품시계를 차면 없던 센스가 생기는 것이냐 했더니 신우는 저에게 신경질을 내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이러더군요.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시어머니나 신우의 대화법은 늘 이랬습니다.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다 싶으면 그저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몸에 걸치고 있는 남자가 센스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우의 자유이니 제가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멍청한 소리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신우가 좀 답답해 보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저를 가지고 궁상 맞아 보인다고 무시하듯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는 재미로 살아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고 저와 비슷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채 안 되었고 저는 7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돈을 합치고 대출을 조금 받아 전셋집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준 돈이 각각 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서 난감해하더군요. 가족에게 돈 갚으란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후에 저희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저축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신우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꼭 맡겨놓은 돈을 요구하듯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몇 십만 원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많았지만 백만 원 넘게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수입과 지출, 적금을 맞춰놓고 살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고 했는데 신우는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는지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달라는 말을 참 쉽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음 달에 돈을 주면 바로 갚으면 되지 않냐는데 저는 신우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며 제가 너무 야박하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또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야무져서 재벌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더군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나 신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금인출기처럼 돈을 잘 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하면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남편도 저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신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빌려줄 여윳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돈을 잘 빌려주던 오빠가 돈을 안 빌려주니 신우는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신우가 사치를 하느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저와 남편이 신우에게 돈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을까요? 신우의 월급이 적은 것은 알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사람인데 돈이 모자랄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혼자 벌어서 집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공과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신우는 자기 오빠가 예전처럼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짜증이 났나 보죠?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신우는 저에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비웃는 듯한 말투로 신우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듣다 못해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가난한 집 아들 딸이 결혼해서 사는데 돈을 아끼고 모으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는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신우처럼 사치 부리느라 쓰는 돈이 월급을 초과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고 했더니 역시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리하면 인신공격하고 자기가 할 말 없으면 피해버리는 신우가 정말 얄미워서 따귀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엄청 많았네요.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니? 시어머니는 신우 편을 들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가을에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허영심으로 가득 찬 여자도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좀 웃기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신우의 허영심과 사치를 참아주며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와 똘똘 뭉쳐서 저에게 비아냥되는 것은 여전하더라고요. 신우가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시댁에 가보니 신우가 와 있더군요. 남편에게 맞았다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신우 남편이 아주 못된 사람처럼 말을 하더군요. 저는 신우 남편이 화가 나면 과격해지는 사람인가 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와 저희 앞에서 울며 불며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신우 남편이 온다고 하니 저희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신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며 주말에 시댁으로 갔어요. 신우 남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네 집에 어떤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무슨 대부업체에서 나왔다며 신우를 찾아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우 남편은 무슨 일로 왔냐고 했더니 그 남자는 연체된 금액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했답니다. 신우는 근데 여길 왜 찾아오는데요? 하며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는데 찾아온 남자는 좀 찾아오면 안되냐? 이러면서 말을 거칠게 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이 그 남자와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신우가 사채를 썼는데 꽤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신우는 특유의 뻔뻔함으로 대응을 했대요.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 돼서 그 정도 돈도 못 갚아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신우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신우는 자기 남편이 말을 안 한다고 속이 좁다며 비아냥거렸대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네가 잘못했으면서 왜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말하냐고 했고 신우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되려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는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할 테니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바로 신우네 집으로 찾아가서 신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자가 와이프 그 정도 빚 갚아줄 능력도 없냐면서 시어머니도 신우처럼 되려 화를 냈대요. 신우 남편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장모에게 싸가지 없이 말대꾸를 한다고 사위에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은 따귀를 맞고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는 자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자기 남편을 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신우 남편이 신우를 때리게 된 것이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와 신우가 함께 신우 남편을 때렸고 신우 남편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우 얼굴을 때리게 되어 멍 자국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신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시댁에 간 것이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허탈해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 남편에게 자네가 가장인데 와이프 달래가며 살아야지 어쩌겠나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우는 자기 남편을 째려보고 있다가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 남편에게 너무 힘들었겠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용서를 구해야 할 마당에 지금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저런 여자랑 어떤 남자가 같이 살 수 있겠냐 했죠. 신우가 사체를 쓴 이유는 사체하는데 쓴 것이 뻔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신우 남편은 안 그래도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하러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자가 와이프와 장모에게 맞은 것이 창피하지만 전날 고소장 접수했고 위자료도 받을 만큼 받고 이혼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신우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사죄를 해야 한다는 건지 신우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신우는 예전부터 사치와 허영이 심했고 평생 그 사치병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시어머니가 싸고도니 신우는 절대 달라질 일이 없다고 했죠. 신우 남편도 그건 자기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신우를 용서하면 얼마 못 가 또 다른 사체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자기도 그게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우 남편에게 위자료 최대한 받아내고 이혼하라고 했어요. 또 저는 신우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사람 되기는 글러먹었으니 얼른 진흙탕에서 발빼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했냐고 하더군요. 사실만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신우가 이혼당하게 되면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왜 나 때문이냐고 어머니가 딸을 아주 정신나간 여자로 키웠고 사위 따귀를 때리는 짓을 했기 때문에 신우가 이혼당하는 것이니 책임은 전부 어머니한테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떤 남자가 신우처럼 허영심으로 가득찬 미친 여자랑 살겠냐고 말해주었어요. 신우는 지가 미친 여자인 거 숨기고 결혼했으니 신우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니 보상 많이 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까지 있었냐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전혀 심하게 한 거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평생 미워하겠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최대한 재수없게 보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남편 말대로 제가 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다음날 결혼식이 있다며 아들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시부모님과 신우들을 막말을 하며 내쫓아버렸다는 매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아이 둘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 외벌이로는 부족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아이들 하원 시간에 끝나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남편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해요. 결혼하고 2년 후에 첫째를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다시 회사에 나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40대가 된 이후부터는 가정주부로 살아온 분입니다. 그 전에도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옷가게 등에서 알바를 하셨대요. 그 일도 하다 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살고 계시지만 저희 아이들을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준다고 하셨으면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다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께 아이들 돌봐주는 비용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서울에서 먼 지방입니다. 신우들은 모두 결혼해서 시댁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신혼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희 집을 마음대로 드나드셨습니다. 오시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박 3일 계시다 가셨고요. 지금은 저희 집이 방 3개짜리 집이지만 처음에는 방 2개짜리 집이었어요. 거실은 주방에 식탁 하나 놓으면 꽉 차는 좁은 집이었죠. 양가에 도움 없이 결혼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좀 넓은 집을 구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대출이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좁은 집에서 시작하고 아이가 생기면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 시부모님이 오시면 방이 2개이니 방 하나를 시부모님께 내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주말에 오시면 외식도 시켜드리고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기도 했어요. 시누 아이들 방학 때는 시누와 시누 아이들도 함께 오곤 했습니다. 그럼 저와 남편이 작은 방에서 자고 시부모님과 시누네 가족이 넓은 방에서 잤어요. 저희 집에 시댁 식구들이 와 있을 때 외식을 하거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면 저희가 전부 돈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 하나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우리가 대접하는 게 맞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니 좀 기분이 그랬습니다. 시누들은 아이들 방학 때 자기네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기도 했어요. 시누네 아이들이 저희 집을 마음대로 어지럽혀 놓아도 시누는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시누네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것을 치우는 것은 저와 남편의 몫이었죠. 시부모님은 본인의 아들, 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의 배우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죠. 사위들과 며느리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손님들 오면 수발 들어야 하니까 친정으로 내빨 생각은 하지도 마. 이 얘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손님은 시누들이었습니다. 시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손님이었어요. 제가 음식 차리고 정리하고 시누들은 그저 먹기만 했습니다. 시누남편들이 오히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게다가 시누남편들도 본인들 처가에 일찍 오는 것이 좀 싫었나봐요.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남편들도 명절에 제가 친정에 못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들은 일찍 처가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이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친정에 못 가고 있는 걸 보니 시누남편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아이가 생기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에 더 자주 놀러 왔습니다. 주말에 와서 같이 식사나 하고 돌아갔으면 제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면 꼭 며칠씩 자고 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누들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나 남편들이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누들은 저희 집에 며칠씩 있어도 집 정리 한 번 한 적이 없네요. 자기 아이들이 늘어놓은 것을 저와 남편이 치우고 있어도 시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누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연말에 시부모님과 시누들 모두 저희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결혼식에 참석한다 하더군요. 결혼식 시간이 점심때면 시댁에서 아침에 출발해도 충분해요. 근데 꼭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부모님과 누나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으니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남편과 함께 식사를 차리고 치우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더 힘들었어요. 외식을 하면 식대는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고요. 시댁 식구들은 어디에서나 저의 손님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말이에요. 며칠씩 와서 있다가 가도 고맙다 잘 있다 간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시댁 식구들 중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게 되면 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시부모님과 신우들의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자는 것은 안 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냐 묻더라고요. 호텔에서 자라고 하든지 결혼식 당일 아침에 출발하라고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죠. 남편은 난감해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만 저희 집에 왔어요. 친정 식구들과 남편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만 만약 친정 식구들이 시댁 식구들처럼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며칠씩 자고 갔으면 남편이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은 뻔한 거잖아요. 난감해하는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꼭 우리 집에서 자고 가야겠다면 내가 호텔에서 자든지 친정에 가서 자고 오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기가 부모님께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오시게 되면 호텔에서 주무시든지 결혼식 당일 아침에 출발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시든지 하시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집이 있는데 호텔이 뭔 소리냐고 하시면서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한참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시어머니는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 받았죠. 무의미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전화통화가 끝나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업주부인데 가끔 오는 시댁 식구들 챙겨주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어서 이러는 거냐는 남편의 말에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내가 퇴사한 것이 아이들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까지 일하면 당신이랑 같은 시간 일한다. 회사를 다닐 때보다 돈을 훨씬 적게 벌기는 하지만 내가 전업주부로 살고 있냐? 했더니 남편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와서 귀한 손님처럼 있다 가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쳤으니 알아서 하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저를 다 함께 노려보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들어와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 집에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는 거냐? 이거였습니다. 참 황당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혀를 차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분란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신우들은 저를 노려보고 있고 여기 와서 집 정리 한 번 한 적 있냐고 따졌습니다. 자기 애들이 어지럽힌 것도 치울 줄 모르는 신우들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 예의를 모르는 것이냐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와서 며칠씩 자고 가시는데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뭐? 짓? 짓? 이러고 계시고 신우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내 허락 없이는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 분명 나와 남편이 마련한 집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 아들 집에 마음대로 못 오냐? 이런 말은 집을 사준 시부모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다들 나가라고 했어요. 둘째 신우 남편이 다들 나가자고 하더니 다 함께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가고 나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이나 누나들은 예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 나도 예의를 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결혼한 사람인데 나는 집안일 해본 적이 있었겠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약 시부모님이나 신우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겠냐 했습니다. 나한테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 혼자서 예의를 지키면서까지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시어머니와 며칠 동안 전화로 엄청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시고 남편은 그동안 내 식구들이 내 아내에게 너무한 거라고 맞서며 싸운 거죠. 만약 남편이 제가 시댁 식구들을 쫓아냈다고 기분 나빠했으면 이혼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일단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니 저도 저만 생각하려고요. 만약 저에게 뭐라 하면 정말 참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이든 욕이든 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남편도 참 이기적이네요. 시댁 식구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